이렇게 힘이 될 때 늦는 거야 가짜 청기초인 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난 능멸해 우리 수술 끝나고 보자 좀 아파도 꾸덕 참아 건강해지는 거니까 맞지? 실은 제가 그동안 몰래 모아둔 비자금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 전에 대체 정체가 뭔가? 그동안 설마 했는데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차명인 창회인 실소유주 구윤재 오늘 거야